먼저 사망하신 분들부터 서실게요 사사장 오픈 준비 끝 어서오십시오 귀객님 에이! 새끄등이! 어? 어? 나 서기주야 귀신 경력 20년차 신종단제 뭐 그런거 아니야? 사사장! 사사장님들! 제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야! 한 번! 귀신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당신 대체 뭡니까? 우리 안전지대에요 딱 이만큼 보민씨! 그래서 나한테 당신이 필요해요 나도 구경 좀 시켜줘 여기 진짜로 뭐하는 곳이냐? 생일 축하해 여기 오는 사람들은 내일이 없어요 아주 길고 어두운 밤이 될거에요 귀객님 오셨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여기 매일 저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